저희가 지니메디랑 함께 저번에 난청아 수세기금 마련을 위해서 노래방 미션을 했잖아요 네 부르셨어요 다들? 네 신분을 불러게요 네 다음곡은 뭐죠? 다음곡은 정현씨 정시만요 정시만요 조금만 얘기하면서 쉬다가 할까요? 네 좀 쉬다가 얘기할까요 여러분? 네 청아 하나님 분명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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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안무 틀린거 보셨나요? 네 고마워요 여러분 모른척 해줘야 되는거에요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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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조금만 중심 보셨나요? 네 저 안무 틀린거 보셨어요? 네 저는 그런거 틀린 분들은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모른다 여러분들은 모른다 미안해 저는